나 못하사 박하왓돌 아라왓돌 삼발 삼불 탈사 앙고따라 니까야 세세모음 제6장 바람은 품중 와차고따경 한때 와차고따 유행승이 세존께 다가가 담소를 아는 뒤에 한 곁에 앉아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곧따마 존자시여 삼은 곧따마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보시를 해야 하고 다른 자에게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나의 제자들에게만 보시를 해야 하고 다른 자의 제자들에게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나에게 보시한 것은 큰 결과를 가져오고 다른 자에게 보시한 것은 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오직 나의 제자들에게 보시한 것은 큰 결과를 가져오고 다른 자의 제자들에게 보시한 것은 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곧따마 존자시여 그들이 말한 것은 곧따마 존자가 설하신 것과 일치합니까? 곧따마 존자는 거짓으로 헐뜯지 않고 곧따마 존자께서 설한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 맞습니까? 와차고따 유행승의 질문에 세존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와차여 그들이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나를 비방한다 와차여 다른 자로 하여금 보시하는 것을 막는 자는 세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고 세 사람을 잃는 것이다 어떤 것이 셋인가? 보시하는 자가 덕을 쌓는 것을 방해하고 보시 받을 자가 얻는 것을 방해하고 보시는 것은 보시를 막는 자 자신이 몰락하고 파멸한다 와차여 다른 자로 하여금 보시하는 것을 막는 자는 이러한 세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고 세 사람을 잃는 것이다 와차여 나는 이와 같이 말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공창이나 하수구에 있는 중생들이 먹겠지 하는 생각으로 항아리의 찌꺼기나 접시에 찌꺼기를 씻으면 그것으로도 그 사람은 덕을 쌓는다고 말하거늘 하물며 인간에게 보시한 것에 대해서야 말해 뭐하겠는가 와차여 또한 나는 개를 지키는 사람에게 보시한 것은 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한 것은 그렇지 않다 개를 지키는 사람은 다섯 가지 특징을 버렸고 다섯 가지 특징을 가졌다 그는 어떠한 다섯 가지 특징을 버렸는가 감각적 욕망을 버렸고 악의를 버렸고 해태와 혼침을 버렸고 들뜸과 후회를 버렸고 의심을 버렸다 그러면 그는 어떠한 다섯 가지 특징을 가졌는가 그는 아라한과의 개의 무더기를 가졌고 아라한과의 삼매의 무더기를 가졌고 아라한과의 통찰지의 무더기를 가졌고 아라한과의 해탈의 무더기를 가졌고 아라한과의 해탈지견의 무더기를 가졌다 이러한 다섯 가지 특징을 버렸고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진 자에게 보시한 것은 큰 결과를 가져온다고 나는 말한다 아라한과의 해탈지원 아라한과의 해탈지원 아라한과의 해탈지원